이천에 있는 테르메덴 온천이네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에 있는 테르메덴 온천이네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이천씨 모가면 사실로 984번지에 있는 테르메덴 온천을 찾았습니다 이곳 테르메덴은 서울권교 온천으로서 가족 동반여행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아침 9시에 오픈을 해서 저녁 6시에 크로즈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대표적인 시설로는 사우나와 스파와 수영장이 있습니다 노천 온천과 힐링캠핑 카라반 등도 운영을 합니다 실내외의 풀 스파와 야위 인피니티 풀, 마운틴 슬라이드 노천 온천, 찜질, 스파도 운영을 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요금은 시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계 시즌인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9일까지는 대인 기준에서 종일 5만 2천원 소위는 4만 4천원입니다 그러나 오후 2시 이후에 입장을 하게 되면 대인은 3만원 소위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무료이고 경기도민이나 이천지행민은 4일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테르메덴 온천 스파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시즌을 공휴일에 찾았기 때문에 가족 등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수영장 인피니티 풀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족 다니러 오는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실내 수영장이고 야외 온천이 있어요 한번 나가볼게요 계속해서 실내에 있다가 이제 야외에 있는 온천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에 보다는 따뜻하네 여기가 테르메덴 온천의 전체적인 인피니티 풀의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온천수 내에 있어도 춥다는 것을 느낄 증거입니다 시설이 만족스럽지는 않네 여기 동계에는 외부 기온이 영화로 떨어지는 풀장에 온천수는 뜨끈뜨끈한 것이 좋습니다 이곳 테르메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쪽으로도 있고 뭐 많네 놀 수 있는 데는 많아요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많이 해놨는데 실내보다는 여기 야외가 약간 따뜻하네요 정작 온천의 온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설은 많이 잘 갖춰놨습니다 테르메덴이라고 되어 있네요 테르메덴이라고 되어 있네요 온천이 있고 여기는 물이 너무 차네요 시설들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뜸한 곳으로 다 와 봤습니다 그런데 물이 굉장히 찹니다 이제 계단을 따라서 모천 온천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하는데 굉장히 춥다는 것을 느낍니다 헐으나 물도 굉장히 찹니다 물이 다 차가워 온천 물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여기도 그러나 여긴 좀 따뜻하네요 이곳 테르메덴에서 가장 따뜻한 온천수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모천 온천탕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은 따뜻하네요 여기 따뜻한 곳이 있어요 아 뭐 시시코나 같은 곳이 있어요 저기 뭐 따뜻한 곳이 있어요 오우 여기 야외 여기가 훨씬 낫네 저 실내보다 더 근데 오는 과정이 추워요 여기 오뎅 먹는 데도 있어요 온천수가 따뜻하다 보니 짐이 모락모락납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이곳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길고 넓은 온천탕이다 보니 수영도 가능하네요 저도 한번 수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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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세요 타르메덴에서 있는 온천 인피니티풀 중에 이곳 모천 온천탕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타르메덴에서 있는 온천 인피니티풀 중에 이곳 타르메덴에서 있는 온천 탁 실내보다는 야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지 5시 늦게 됐네요. 방글로 캠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추워서 이제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기 정산하고 노는 데고요. 아쿠아 슈즈부터 쓰여 수영복 다 있네요. 여기 이제 나가면 끝납니다. 여기 이제 사우나하고 수영장 있는 데서 나갑니다. 출구 나가면 끝이네요. 자 이제 사우나하고 수영하고 내려갑니다. 대부분 가족 동반객들이네요. 여기 이제 접수는 끝난 것 같아요. 테르메덴 이용요금 52,000원 44,000원. 월목 금요일 일요일 공휴일 약간 시간이 차이가 있네요. 테르메덴 할인은 있는데 멤버십 등등 그런 거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테르메덴 온천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가족 동반 여행 코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